참 한국인들 전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부러워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개표현장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홀레니우스 디크만이라는 독일의 이름들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 선거가 워낙 핫 이슈니까 많은 그런 해외 언론인들이 지금 타이페이에 상주하면서 취재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한 번 번역해 보니까 대만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투표지는 참관인들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큰 소리고 외치고 그리고 반복된 후에 복창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이에 집계됩니다. 수기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대만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함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여러분들 개수나 기록을 다 수기 손으로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종이에 집계됩니다. 누구나 보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이 비게 되면 개표 요원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른정자 바른정자를 이렇게 여러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른정자를 이렇게 부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를 여기에 이제 이분이 아마 투표 요원이 이 표들을 두 사람 함께 받아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복장하시게 되고 이렇게 들면서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아주 구식인 것 같지만 대만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선거를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독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투표관리관의 인쇄도장을 사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행랑식 사전투표하면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집어넣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박오유 사이에 부정성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선관의 산하에 모든 투표함들이 다 여러분들 보관이 되고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버렸는지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납득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에 선거를 다룬 자들이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도룩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에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도독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독놈들이 저한테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도독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못합니다. 왜 도독질을 했으니까 선거 사기를 쳤으니까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발표했으니까 다른 것은 다 없었는데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이게 뭡니까 그게 다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박사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를 기도할 뿐이고 절대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고소고발회가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기세력들이고 선거 범죄집단이고 여러분들 도독놈들인 겁니다. 그들을 처단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골로 갈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들을 뭡니까 법정에 세울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뭡니까 그냥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한 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만 선거를 보면서 얼마나 그 선거 사기세력들이 1년에 9천억이라는 예산을 퍼먹으면서 나라를 도룩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투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투표수 단위별로 다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5시간 만에 당락이 다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송출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 분류기 제어용 여러분들 LG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5시간 만에 여러분들 그러면 대만이 우리보다 한 절반일 겁니다. 인구가. 그럼 우리는 10시간이면 다 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기질들을 다 한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권순일이 최정희인가 이정희인가 노태학이 조혜주 박찬진이 김세안이 김용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다 그냥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시야를 넓히고 시계 시간의 길을 여러분들 확장하게 되면 이 부정선거 문제에 덮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참새 같은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여러분들이 이기게 이런 혈안이 돼가지고 이게 덮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3년 9개월 채 그냥 뭡니까 선거 부정한 놈들의 똥꼭까지 다 여러분들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제이아 h님이나 제이아 k씨가 도움을 줘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 뭡니까 똥꼭까지 다 여러분들 다 파헤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높이 들은 겁니다. 높이 들어가 부르면 이게 우물 바른 정대로 다 이렇게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게 자원봉사들이 다 동원 됐을 거라고. 대한민국 선거에서 자원봉사람 내가 볼 때는 뭡니까 한 1, 2천만 원이 다 여러분들 자원봉사하겠다 여러분들 손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훈련을 할 거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크게 한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선거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대통령선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를 찍는 겁니다. 이게 바른 정자로. 바른 정자 2개 모이면 10표고 바른 정자 3개 모이면 15표고 바른 정자 여러분 4개 모이면 20표고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가지고 투표지 한 장 한 장 직접 공개 대만선거 투명하다. 조선일보가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대만선거는 다뤄네요. 나라선거는 다 입을 다물면서 투표하며 투표지 한 장을 꺼낸 관리원은 큰 소리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됐는지를 외친다. 그리고 번쩍 든다. 이와 동시에 투표지를 머리로 번쩍 든다. 투표 관리원이 말한 투표 결과 맞는지 다 이들이 확인할수록 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폭청한다. 그리고 다른 선거관리원은 칠판에 붙은 종이의 표결과를 발원정자로 이렇게 기록한다. 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선거를 LG이름드 pc를 도입해가 투표 관리관 제어용 pc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수천억 들여 이런 도입하고 사박 고의를 뭡니까 온통 부정선거의 온상인 지역선관이 산하 이름 집어넣고 투표함을 뭡니까 열쇠도 없이 행랑식을 만들어서 아무나 수신 없도록 여러분들 집어넣고 그렇게 선거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마지막에는 서버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다 바꾸고 이런 짓을 해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입을 다물고 그 잘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출신 비대위원장이 다 입을 다물고 말이 되냐 이야기죠. 나라가 망해도 백번 천번 망할 일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사들의 중진 여러분들 칼럼니스들이 모두 다 입을 쳐닫고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은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를 다 덮고 그 부정선거를 덮은데 1인자가 조재현이 훈장받고 나가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서 훈장받고 나가고 여러분들 그 1인자인 천대엽이 조시대 밑에서 뭐죠 사법부 2인자인 법은 행정처장이 되고 에라이 썩은 인간들아 나라라는 것이 정의로움이란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 국민들이 충성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 때가 수없이 나는 거죠 천대엽이 너는 새끼가 없나 자식이 없나 이야기 조재현이 너는 다시 자식이 없나 이야기다 다 인간들아 정말 내가 볼 때는 매국의 시대인 겁니다. 매국노예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투표 종료 이후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해당 투표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모든 부정선거란 투표함을 옮길 때 발생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옮겨가지고 위조 투표를 쑤셨는데 선수들이 지역 선관이 산하에 4박 5일을 재어놓으니까 선거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통제할 일인 겁니다. 대만여름 선거의 첫째는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단위 투표소별로 여러분들 득표수를 계산한다. 두 번째는 일체의 전산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물정차로 수기로 기록한다. 그게 집계 과정에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국의 1만 7천 개 우리나라도 투표소가 1만 4천 개 정도였습니다. 4.15 총선에 그러니까 대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만이 1만 7천 개 투표소에서 저마다 개표 장량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로 개표가 진행된다. 소규모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세 맞추는 겁니다. 그것만 집계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학창시적 반장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반장선거하고 대통령선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만도 선거 부정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쳐왔두고 민진단 창단 이전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 독재체제였고 그다음에 그 독재체제 하에서 부정선거가 자주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거를 대만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한 대만 네티즌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투표 조작은 일방지인 관행이었는데 조금은 어설프 보이는 이 전근대제인 개표 과정은 대만에서 신뢰받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됐다. 모든 투표용지를 감시하는 공개직의 투명한 과정이다. 천단 기술을 보유한 대만이 왜 전자식 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토록 지향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여기는 국가 안보 문제 외에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부정선거를 그동안 겪었기 때문에 국민당 독재 시절 하에서는 그거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가장 아날로적인 방식이 나라를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대만인들이 채득할 수 있는 겁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적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비원회란 상실 조직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란 대한민국의 3천 명 가깝게 1년에 9천억 이상 이런들 소위 돈을 쓰는 대한민국은 그 선관위가 필요 없는 겁니다. 1만 4천 개 이런 투표소에서 그냥 집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종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앙집중화될 때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커질 때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1만 7천 개의 투표소인데 대한민국이 1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소입니다. 그 1만 4천 개 투표소에서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 받아 가지고 뭡니까 어이 윤석열 어이 이재명이 어이 심상정이 이렇게 부러우면 되는 거예요. 대만은 두 번 복창하니까 우리를 필요하면 한 사람 더 골라 가지고 어이 윤석열 어이 윤석열 어이 윤석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자 문화권이니까 여러분들 뭐죠 바른 정자 써가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선관이 없애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관이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선관위의 지역선관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두 다 인적 청산이 돼하고 조직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조직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위조 투표지 만드는 데 직접 간접으로 관리한 자 선거 조작에 직접 간접으로 관리한 자 지위 개통에서 모두 다 뭡니까 연금 박탈하고 뭡니까 감방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문제라는 것은 악을 건전하는 방법은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마음이 안 드는 것이 행벌체제가 너무 미지근한 겁니다. 사기를 쳐도 봐주고 뭘 해도 봐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죄 저지르면 눈 딱 감고 뭡니까 최고형을 때려줘야 그래야 인간이라는 것은 벌벌 떨고 그다음에 조심하는 거죠. 돈을 처먹어도 뭡니까 아무도 벌을 안 주니까 선거부정을 7번 8번 하더라도 뭡니까 누구도 처벌 안 받으니까 인쇄 도장을 계속 쓰겠다 그렇게 뻣대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고 물렁물렁하고 허물허물하면 가장이 허물허물하고 물렁물렁하고 그러면 비실비실하게 되면 그 식솔들이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평생동안 하지 않습니까 야무지지 못하면 나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세대는 자유중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주 내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정말 보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하는지 소리가 안 나네 나의 보러가 내가 딴다. 내가 딴다. 내가 딴다. 내가 딴다. 자유중앙아 dairy의 요청이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벽에 여러분이 보는데 울컥하더구먼요. 새벽에 이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선거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이렇게 선거를 해야 이제 결과에 승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되고 안 되고 난 문제를 떠나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한 분이 이제 그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제 대만인들은 종이 투표를 사용하고 종이 투표지를 그리고 그 선거를 한 투표를 한 그걸 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 투표소에서 그래서 투표를 한 각 투표소에서 대만 경우는 17,000개 한국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4.15 총선에는 14,000개입니다. each 스테이션 각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카운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밸런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몇 시간 내로 다 완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1만 7천 개에서 동시에 다 이름덕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산을 해가지고 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도 단위에서 더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더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렇게 부패한 1년에 9천억 이상을 쓰고 정식 직원이 뭡니까 3천명에 육박하는 상설 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설 조직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지금 현재 지역선관이나 중앙선관위에 고위직들 가운데 이 부정선거에 연류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 쇄션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여러분들 지탱이 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자원봉사다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표를 세는 거잖아요. 윤 후보 여러분들 100표 이 후보 뭡니까 300표 이렇게 표를 세는 거니까 그냥 고등학생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을 상설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이분이 이제 기자분이신데 이분이 또 지지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분이 여러분들 한 것을 또 다른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정말로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개표요원들이. 개표요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거가 날렵하고 간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또 한 번 보니까 타이완은 아주 하이테크 국가지만 타이완 대만 여러분들 세미컨닥트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주 큰 회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개표는 슈퍼로 파이니까 여러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것도 초아날로그 방식으로 개표를 한다. 각 투표진은 투표요원이 콜드 아웃 크게 외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테일드 바이니까 제가 볼 때는 복창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기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적이겠습니까? 세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중국에 맞서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면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통 뭡니까? 부패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치면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냐 이야기죠. 외체로부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올린 영상이 빨리 이거는 돌아갑니다.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냥 부르면서 그냥. 암흑에 한 번 올리고 암흑에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재키되고 꽂아 scurri기 바랍니다. 허허허. 하하하. 다른 사람이 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높이 올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은 투표소별로 여러분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전산장비가 없고 그냥 대개 투표소가 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학교이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그냥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소면 한 여러분들 투표지가 몇 천 표 정도 될 겁니다. 금세 여러분들 표시가 나는 거죠. 5시간 되면 모든 선거 결과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중앙집중화를 시켜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LG 여러분들 컴퓨터 투표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선거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로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를 다 작성해 올리게 되면 그걸 중앙에서 또 다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거를 주물러 온 체력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현재 신임 사무총장이 김용빈 하여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아홉 번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아홉 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부정성을 저질러 온 겁니다. 여덟 번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방식을 사전투표 득표수 도독질 방법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위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 투표지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해 주는 방식으로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가지고 이런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만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우량에 많은 것을 가르켜 주는 겁니다. 선거는 단순하고 전국에 1만 4천여 개 정도의 투표소 단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하게 되면 밤을 쉴 필요도 없고 금시의 투표 결과가 나오고 무슨 이런 모든 조작의 원흉인 출구조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선거 딱 하고 투표소 그 장소에서 투표하면 옮기지 않고 그다음 까면 뭡니까 4, 5시간 되면 다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투표소 단위에서 표는 몇 천 표 단위입니다. 몇 천 표 이러면 세는데 얼마나 이러면 시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만 선거에서 우리가 긴게 봐야 될 것은 집계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진짜 수개표입니다. 12월 27일 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 관리 방안에 전면 수개표가 있습니다. 그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사전 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행상식 사전 투표함에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끌고 투표소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를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그거를 수개표라는 겁니다. 위조 투표를 한 장 두 장 세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전면 수개표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세는 것이 전면 수개표입니다. 그런 짓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재검표 선거 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다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하고 거기다 쑤셔넣은 위조 투표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법원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재검표 날에 위조 투표지를 다 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 투표지들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집계 조작이 핵심입니다. 집계 조작이. 여러분 이 집계 조작이 핵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표소입니다. 왼쪽이. 이것이 뭐죠? 관악에 있는 그런 것을 상정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도입니다. 개표 상황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송출을 하게 되면 관악에 여러분들이 있는 db에 보조 db에 모든 표가 집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로 가기 전에 선거 데이터 마사지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냥 pc 한두 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한쪽은 보고 한쪽은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조작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가지고 조작값이 입력이 되면 모두 100표가 150표 200표가 250표 300표가 380표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 이름대로 변조가 돼 가지고 방송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가 언제 짜지 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한 한 달 전에 선거인수 확정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뭡니까? 다 조작값들이 설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집계 전산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누가 여러분들 표를 찍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가 몇 명이 투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도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삼청동 1번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해진지를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카운트를 못하게 하는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못 찍도록 하는 거죠. 왜 위조투표를 쑤셔 넣어야 되니까. 그 위조투표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번에 제야에 계시는 h님이 만든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왜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더블당은 여러분들 투표만 하면 이렇게 플러스 값이 이렇게 미친 수치럼 이렇게 크게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한 투표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이런 짓이 왜 나옵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만들어서 내는 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전산 프로그램을 여기다 그냥 깔아놓고 그냥 선거일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짓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9년 4월 7일 보궐선거 2020년 4월 15일 총선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이때 얼마나 훔쳤냐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에 25% 20% 훔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은 얼마나 훔쳤냐 25% 훔친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었지 이때는 단일화 돼가지고 20% 훔쳐가지고 전부 다 정의당 한 개 줬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5% 훔쳐가지고 도독질한 장무를 후보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더불 민주당 40% 주고 정의당 60% 먹고 도독놈들이 표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25% 훔쳐가지고 그런 짓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조작을 하니까 이게 조작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조작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7.49%를 조작했습니다. 비슷한 숫자를 집어넣든지 더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걸 못 막으면 국힘이 대피합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뭡니까? 대피하고 뭐죠? 크리넥스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선거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선거에서는 이 선거에서는 2017년 대선에 사용했던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아놓고 돌린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뭐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깔아둘린 겁니다. 조작감만 되면 다르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겁니다. 지금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은 그냥 싸우나 하고 놀고 있을 겁니다. 그날 되면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거 인수만 확정이 되면 여기다 넣고 그냥 돌려버리면 다 여러분들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거사기집단이고 선거야바이집단이고 선거조작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는 12.5% 도덕질할까 4월 15일 총선처럼 이번 주는 17.5% 도덕질할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형님이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한 뭡니까 한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한 35% 도덕질했는데 17.5% 절반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 40% 합시다. 20% 20% 집어넣으면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대만 선거를 보면서 참 뭉클하기도 하고 참 감동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자기 나라를 저렇게 큰 체력들인 그런 중국 공상당에 맞서가지고 양안관계가 여러분들 불안해지고 하면 얼마나 대만 사람들도 가슴이 설렁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콩도 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선거를 열심히 지키는 거죠.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이 풀링 스테이션 미국도 이제 선거가 문제가 많았으니까 타이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매뉴얼리 카운티드 완전 수개표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완전히. 그리고 전국의 1만 7천 개의 투표소에서 다 이름듯이 하기 때문에 투표함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을 옮겨가지고 지역 선관이 산하에 그 사박 오일선이 있는 사이에 표를 얼마나 쑤셔넣겠습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230표 382표 356표 후보자 총통표 그 다음 입법위원표 한자도 참 잘 썼네요 하문철 이게 무슨 자입니까 청덕 이거는 무슨 잔가 그리고 전체 표 1552표 무효표 6표 그 다음에 입법위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성용 이렇게 해서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16개 총통 부총통 제11 선거 1552번 투개표소 그러니까 투개표가 동시에 이루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윤아무개의 매표 심아무개의 매표 이아무개의 매표 옥아무개의 매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기 다 두들겨가 합산되면 집계하는데 뭐죠 전화나 팩스로 보내면 되겠죠. 팩스로 보내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럼 도단위에 모으고 중앙위에 모으게 되면 딱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다 개표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분들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집계 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집계 조작.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의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집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입법표 암흑의 2표 암흑의 466표 암흑의 3표 암흑의 27표 암흑의 425표 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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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표 입법위원회 무효표 13표 이게 다 정자 우물정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정자로 이 우물정자를 다 쓰지 않습니까 우물정자로 230표 382표 356표 무효표 6표 우물정자로 다 3천만이 알 수 있는 이름 계산기가 우물정자자 우물정자면 바른정자 그죠 참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선거를 이렇게 간단한 선거를 다 정자로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현장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usp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조작값을 입력을 하고 그래서 개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컴퓨터로 송출하기만 보조 db까지는 이런 정상적인 표가 도착하는데 그다음은 뭐죠 메인 db로 가기 전에 다 조작용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다 표를 변조를 위변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아주 중요한 조작은 집계 조작입니다. 표를 모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고 이것이 나라를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댓글에 방송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당신은 그만두고 나는 계속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인생관하고 가치관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록같은 어둠이 여러분들 주위를 덮고 있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포기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물줄기가 결국은 뭐죠 선거 부정 세력을 일망 타진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설령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한 5, 6년 투자한 것이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도 그거는 인생으로서 그걸로 그냥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작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을 다 하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을 1년에 여러분들 예산을 1년에 9천억 이상 쓰고 직원이 여러분들 2,900 얼마니까 3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비정규직까지는 포함하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그냥 국민의 군리만은 대한선관위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참 개탄할 노릇이고 고쳐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분이 아마 영미권의 기자들 같은데 굉장히 본인이 생소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 생소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생소하게 대만이 방금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전이 부착된 신분증과 투표자가 올바른 투표수를 방문했음을 증명하는 통지문을 지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표의 요원은 투표지를 한 장씩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계산합니다. 우편 투표용지는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투표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분산해서 계산하니까 빨리 이러면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 세력들은 간단한 선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거가 간단해지게 되면 명료해지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장선거처럼 대통령성을 간단하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수 레벨의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서가연 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어떤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과의 타협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린이 아닙니다. 법을 법대로 하자는 것조차 우리가 구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에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이제 새벽에 이걸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만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만 일을 좀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만의 nbc 방송의 기자분이 제니스 맥케이 플레이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대만 선거를 소개를 했네요. 대만 개표소에서는 각 투표지는 크게 외쳐지고 그다음에 손으로 번쩍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핑크색은 핑크색 투표지는 대통령 선거고 그리고 노란색은 입법위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는 결과가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5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인구가 한 2배 정도 되니까 길어봐야 8시간이면 10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수작업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전자투표기 다 이런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폐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한 번 또 다른 투표소에서 여러분들의 개표하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です.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만 nbc 기자분이죠. 제니스 맥케이 플레이어 nbc 기자 이분이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 밑에 전 세계 분들이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만 개표를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개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투개표가 어떻게 앞으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제니스 맥케이 플레이어라는 분이 여러분들 올린 이 트위터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만보다 일본은 큰 나라입니다마는 대만 개표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투표지에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이름을 씁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는 한 장 한 장 손으로 세집니다. 결과는 출구 투표 이런 거 없고 늘 다음날 아침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도 진짜 수개표를 하게 되고 일본은 더 심하게 투표자의 이름을 쓰고 정당의 이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수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대만 개표 작업은 수시간 내에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외부 세력이 대부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만 개표 작업은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개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대만인들은 투표 결과를 대부분 알게 됩니다. 이 대만 투표 개표 시스템은 외부 세력의 개입의 가능성을 현재하게 줄여줍니다. 과거에 대만에서도 election flood 부정선거 때문에 타이완 사람들은 선거를 투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대만 선거 시스템은 많은 선거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보해왔습니다. 대만은 하이테크 허브 국가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전자 투표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통과하는 컴퓨터 같은 전산 장비를 통과하는 어떤 종류의 숫자도 위조 변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만의 개표 시스템은 가장 투명한 방법입니다. 정말 대단한 방법이네요. 최고의 여러분들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장 낮은 기술을 낮은 구술을 사용합니다. the best tech is open low tech니까 최고의 기술은 종종 가장 낮은 기술이다. 투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만의 개표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이렇게 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과거에 대만에서도 선거 부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만의 투명한 개표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은 대만에 사용되고 있는 로우테크 개표 시스템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대개의 젊은 사람입니다. 여기다 젊은 타이완 젊은이들이 이 개표 과정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한다. 타이완 민주주의는 바로 이 개표 현장에 출발한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개표 현장에 출발해야 되는데 온통 뭡니까 전산 조작과 위조 투입으로 다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대만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는 부정선거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투명한 개표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단하지 않는 아주 고전적인 개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가 됐습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모든 단 한 표까지도 사람들이 육안으로 두 눈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대만에서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 과정에서 전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묻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이라는 문제 외에도 역사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정부가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부정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노력했겠죠. 그렇게 해서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참 많이 다뤘는데 나라가 이제 제자리를 찾으려면 선거가 공정해져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가야 될 길이 참 먼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준석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참 악한 친구예요. 뭐 이번에도 비유를 보니까 한동훈 씨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관계를 생각해서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집니다. 외람되지만 제2의 황교안이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63석을 내주고 84석으로 참피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 씨는 끝까지 선거 부정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배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준석이를 보면 정말 악하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악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가 부패할 수 있을까. 황교안 씨가 잘못한 것은 그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꽁무니를 내리고 그냥 도망가버린 게 잘못한 거죠. 부정선거 문제를 좀 일찍 들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도 낫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127석을 차지한 것을 약 40석 정도를 도독질을 해 가지고 더불당 함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게 4.15 총선의 결과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거구마다 이런 분석해 가지고 만들어낸 추정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만은 1만 7천 개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만 4천 개 투표소이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다 이런 투표소 단위별로 개표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총선은 253개 선거구에 선거구 산하에 3,485개의 언면동이 있고 4.15 총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3,508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거든요. 이게 4.15 총선이지만 거의 4월 10일 총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의 차이값 대개 사전투표 득표를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엄청난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평균 253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북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좀 낫습니다. 원래는 9.79%가 아니고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호남권을 호남권은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면 이게 12.5% 플러스 정도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12.5%만큼 더블 민주당에 더해 준 거죠. 호남권을 포함하게 되니까 9.79%가 나온 겁니다. 가만히 계시죠. 9.79% 나온 거죠. 호남권을 포함하지 않으면 12.5% 플러스 국힘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평균 마이너스 12.5%인데 마이너스 12.5%인데 그런데 호남권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3%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253개의 선거구에서 이거를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건 인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천 이거 이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씨가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라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악하다는 거죠 젊은 친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 악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서 끝날지 정말 참 궁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천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써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인천을 확보를 한 거죠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제2의 한교안이 된다 정말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악함에 관해서 이긴 선거를 이렇게 그냥 꽁무니를 내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완전히 뭐죠 박살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오늘 조금만 보시죠 이게 무슨 오늘 거짓말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전산조작 선관이발 전산조작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작 분석 프로그램은 h님이 제공을 하셨고 이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첫 시작은 이렇게 해서 전국에 3485개의 은면동을 다 분석한 이런 자료를 어제 대전광역시하고 울산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처럼 큰 지역 대신에 일단은 작은 지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종시가 아주 단춘하게 선거부정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거든요. 이게 두 개 선거구 19개 은명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진행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형적인 그런 조작의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92% 국힘은 마이너스 10.53% 더하게 되면은 한 22% 정도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2%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이제 이게 세종시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은면동 자료도 보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선거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전산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직접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일로 늦춰야겠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선거부정을 저질러 온 데는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선거범죄는 사전투표지 개인 도장 날인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선거범죄는 계속될 것입니다 1월 4일자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결과가 결정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순간에 부정선거 세력들의 방어선이 상당 부분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분이 김연옥 님이 말씀하셨네요 사전투표제도가 박근혜 정부 동안 받아들여졌네요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mb 정권 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을 2013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이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성인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쪽수가 많아져서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내용을 김연옥 님이 말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소한 것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2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사전투표 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중대한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고 2017년부터는 정당 차원의 더불음유당의 주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쪽으로 그냥 제도를 끌고 온 겁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이번에 관철시켜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2013년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부터 본격화 됐더군요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김연옥 씨가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튼 뭐 과거일은 과거일이라고 치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잘 막아야 될 건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몇 분 의견을 보니까 이렇게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 데이터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여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선거하면 뭐합니까 뭐 착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거하면 뭐하나 이야기죠 다 득표수 조작하는데 우리도 대만 선거 따라 합시다 부정 없고 투표 결과 빨리 나오고 대만 사전투표 없습니다 전자개표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없습니다 우리도 4월 10일 총선 대만 따라의 선거 말썽 없게 합시다 선거 사기실에 대한 절대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겠죠 투표선거관리관으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미리 등록하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 꼭 비치하고 날이 난 사람에게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투표지를 주어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은 투표자 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만 조작하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의 위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도록을 낼 수 있는 제도를 10년 정도 안에 완전히 그냥 헤쳐먹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완 선거 개표 한 장 한 장 손으로 개표 시행합니다 한국도 부정선거 가능한 전자교표기를 폐기하고 타이완처럼 수개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처럼 현장 개표하면 간단하고 비용도 줄고 개표 시간도 짧아지는데 부정선거 개선하자는 분들이 어느 누구도 현장 개표 이야기를 안 하니 무슨 일인지 답답합니다 현재 현장 개표 이야기를 들고 나올 수는 없죠 실현이 안 될 테니까 4월 10일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라도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만처럼 1만 7천 개의 투표소에서 채는데 한국은 1만 4천 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기로 그냥 개표하자는 겁니다 부정선거 세례들은 결국 공 박사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다는 것이 부정선거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지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표를 쑤셔 넣는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명점인 선거제도를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엠비 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전에 선거 사물을 경험한 결과 선거관리관 도장은 반드시 관리관에 직접 현장에 찍어야 됩니다 그 도장을 인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일이 찍어도 밀리거나 시간이 전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봉인도 지금처럼 선화지로 투표함 뚜껑 사반을 풀로 봉인한 이후에 관리관과 각당 참관인들이 날인해서 개표제는 절대 뚜껑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티커 형식으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투표함 또한 투표가 끝나면 경찰과 참관인들이 함께 감시하며 개표 장소까지 운반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전선거 이후에 2, 3일을 cctv도 가린 채 경찰과 참관인도 없이 관리하니까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아날로그 선거를 치료해야 됩니다 투표함 옮기지 말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게 되면 대만처럼 투표소 단위로 여러분들 수기로 카운팅 개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찍고 인쇄도장 절대 찍어서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선 시급한 것이 선거관리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것을 관철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격려 메시지나 부탁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좀 이렇게 담당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를 3년 9개월째 제가 선거 문제를 다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안 하니까 이제 이 방송을 또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 방송을 선거 방송을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언론계 법원 이런 데 다 이렇게 포진이 돼 가지고 자기들도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완전히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는 일인데 인간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자기에게 충실하니까 나라가 망하든 간에 결국 자기의 이제 이득을 위해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고 조금 전에 더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현안 과제 중에 최대의 현안은 위조 투표지 사용에 제조에 사용되는 인쇄도장을 막아야 됩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나서 가지고 2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갖고 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제 관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끝까지 아마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공론하는데 오늘 특위위원들이 특위위원들이 여러분들 보시죠 특위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위위원들 명단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이거든요 여기 이제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사무총장 정점식 위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위원 전봉민 의원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도개선 에 막바지인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 가지고 위조투표제가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이제 선관위 측하고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김상훈 위원장뿐만 아니고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정봉민 의원한테 격려 메시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그 다음에 업소 요구 그 다음에 항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여러분들 다시는 이제 참정권 을 되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로 그걸로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대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많이 드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굉장히 깊게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지식이나 촉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찍어라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 엄청난 용기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이번에 성사시킬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기는 걸로 나올 것이고 이 또 선관위의 농간에 놀아 놔가지고 그냥 여기서 밀리게 되면 대표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한테 격려를 좀 하고 부탁을 하는 쪽으로 과거처럼 수십만 정도를 국민의힘을 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년째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사기 싫던 철두철미하게 채널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채널을 볼 수 없도록 그러면 개인 안께도 손해지만 그리고 국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가를 먹겠다는 거죠 국가를 먹으려고 하니까 가장 바른 소리를 하는 주요 채널을 달 통로를 다 덮어놓은 겁니다 못 보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냥 항아리 앞에 그냥 붕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넘어가면 그걸로 여러분들 그냥 끝이 안 나겠지만 이제 체제가 다 넘어갈 것이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이 땅에 사는 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그러니까 참 대통령께서 좀 움직이시면 되는데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홍준수님께서 우파 유튜브끼리 단합하라고 하는데 우파 유튜브가 어떻게 단합이 됩니까 선거 컨텐츠만 다루면 바로 단합이 들어올 테니까 그 사람들도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우파 유튜브가 어떻게 단합이 되겠어요 내보고 가가지고 누구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만날 연배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선거 부정 좀 다루셔 하면 그 사람이 다루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겠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개인의 신념에 달려있는 거지 누가 설득해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하겠죠 그러나 뭐 본인이 비용을 치르기는 힘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비용을 치르지만 나는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내가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지만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으니까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일곱 분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들 뭐죠 그분들도 싸우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선관위로부터 불이익을 안 당할까 선관위의 데이터를 만지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냥 우파 유튜브를 만나시오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부정선거 다루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나 본인이 알았으면 알아가지고 다루는 거지 그걸 내가 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보고 또 장외투쟁을 하라는데 내가 이 컨텐츠 만들기 힘든데 나가서 장외투쟁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장외투쟁을 하는 사람 장외투쟁을 하고 진실을 알리는 사람을 알리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지 네가 다 장외투쟁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우파 유튜브를 만나 다 연합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까지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입을 다 물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할 일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한테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 씨를 만나서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에 뭐 연락하라 대통령이 연락을 내가 왜 합니까 저거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병호는 공병호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수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냥 노예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침을 당했는데 국민들이 총을 들고 싸우지 않겠다 하면 그냥 복속당하는 거 왜 방법이 없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외침을 당했는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러면 안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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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